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전의기업은 오늘 성명서에서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원을 일삼는 조 장관과 박 차관의 해임을 원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안을 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단체와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